별승! 여러분 안녕하세요. 캡틴 따고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특별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이야기는 한국에서도 어느정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 문제인데요. 난민이라 함은 망명을 신청을 해서 본국에 있는 전쟁이나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다른 나라를 가서 어쩔 수 없이 생활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 오는 사회적인 마찰, 그리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번편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편은 조금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자체가 길고 한 두편에서 세편정도로 찍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편들과 마찬가지로 이번편도 문제제기는 제가 하고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케이프타운에 도착을 해서 이제 차를 반납을 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케이프타운 시내를 찍어보려고 했습니다. 한국의 명동과 같은 완전 시내인 곳이 있어요. 그곳을 둘러보려고 했습니다. 좀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됐어요. 여기 교회 근처인데요. 되게 멋있는 교회여가지고 여길 와봤는데 여기에 피난민들이 사네요. 난민이라고 하죠? 현수막 같은 걸 걸어놨네요. 난민들을 도와달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신기하네요. 여기에 이런 데가 있네. 거기에 현수막도 막 걸려있고 신기해가지고 좀 걷다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있더라구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조금 싫어하거나 난민에 대한 좀 무서운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두려움이 좀 있으니까요.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되게 반겨주면서 비디오도 찍으라고 하고 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가서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물어봤습니다. Collaboratively 볼 수 있을까? 왜 조금 먹고 Has他是 instructed 제가 이 영상을 읽 Listening 잘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너는 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물고가 없지 않지? 네, 형님. 이 여자친구는 이 여자친구가 죽는 건가 없지? 왜? 젠ophobia. 2008년에. 네. 2008년에. 젠ophobia. 젠ophobia가 죽는 외국인들. 특히 남한 외국인들. 네.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가 죽는 거고 우리 어디 우리의 곳곳에서 곳곳에., 우리의 굴어대에 지금, 왜 우리에게 이런 곳곳에 오면 거기서 거기에 어지는데 우리가 자꾸 죽을수고 우리는 죽음하고 모질 제 친구를 태연히? 아니, 제 친구를 아니요, 제 친구리 제 친구를 이들은 이렇게 옛날에 전دا간 생포 위에 pract 약 18 timer learning, 어쩔 수edar oyens我想 약rist감이 정체가 계속 돌아간 사람 있지만 그들은 정장으로 시작해 놓고 날 how나 일과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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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 아 себе 한국 어른 Core나저 사람 tang을 바꿨죠 Iraqi Luther Lundego teating can see 13 13 13 different ID How do you come here we living in local places to what are calling 그래서 너희의 목소리를 가려고 하는 애들끼리에 왔어요? 정영장에 왔어요? 네, 여기가 4개월 동안 아직도 공부할 수 없죠 이 정부가 항상 지금 전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남자와 아이들에게 주의한 범죄가 없죠 여기가 보이죠, 이 여성에 온다 우리 아이들과 4개월 동안의 집을 마주하자면 저의 범죄가 없죠? 저의 범죄가 없죠? 이 집을 죽은 사람을 죽는다는 거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불법 입국자들,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말을 듣고 있자니 불법 입국을 해서 들어와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식량과 물과 집과 자기 자식의 아동 복지까지 너무 정부한테 요구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식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는 몇 번을 죽였다니, 두 번을 죽였다니, 이 사진을 찍을 때, 이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에 찍을 때, 이렇게, 모든 게 다 먹었고, 두 번을 죽였다니, 두 번을 죽였다니, 가족이 다 죽였다니, 이 사진을 죽였다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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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어떻게 먹으세요? 아침에, 우리 아버지 안 먹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20란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4개월을 먹으면 다 같이 먹으세요 그럼 어떻게 먹으세요? 털렛은 돈이 필요합니다 털렛은 털렛은 털렛이 필요합니다 털렛은 털렛은 털렛이 필요합니다 털렛은 털렛이 필요합니다 털렛이 필요합니다 털렛 company 털렛은 털렛에 공integrемон화 których 권고렛은 털렛이 필요합니다 털렛은 털렛에서 lançlords 털렛 hind하면서elp playoffs 나는 유명한 공개ية 스태디오를 만들ect habe 바이블드 모든 것이 스태디오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몇 시장에 이스를 지는 차죠 여기에는 무슨 일을 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로 전화는 제 것 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시장에 위원한 일이죠 마켓에 이끌어 내는 부족을 지고 내는 부족을 할 수 있어요 너는 나타난 우리가 지난EST 안에 부족을 지고 우리가 지금 살았고 prim자의 스태프가 이제야 뭐야? 민어 What's your name? Ismail Nice to meet you Yeah, me too, Ismail Every time you might as well come Don't always care for these people We're very different, we are a lot of crazy people Everyone, everybody can come and sit, if you want to sit, talk to us if you are a Russian, you can sit and talk to us, no problem Okay, okay How much is it? 10 л은 땜에 고맹퀴 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첫째로는 어차피 사람들은 불법으로 왔기 때문에 애초에 잘못은 이 사람들이 한게 맞고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우리나 죽어 뭐 이런것들 지원 못 받는 것은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또 그 반면에 이 사람들은 노동을 안하고 있잖아요 이 지역은 엄청나게 많은 노동의 바탕으로써 지금 이게 지어진거고 거기에 있는 여기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만큼의 노동이나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노동수단이 없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불법으로 왔기 때문에 어디가서 노동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세번째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이 제노포비아라고 특히 그 외국인 흑인 노동자들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동남아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남아공의 이제 저소득층들이 가난한 곳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 하면서 심지어는 살인 강간 이런게 다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너네는 불법이니까 죽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네가 불쌍하니까 그래 너네도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난민 문제는 한국에서 난민 문제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요정ometre에 오셨습니다 요정보 Happy New Year 요정보 여기 있으면 필요 seminar 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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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일본 요정보 요정보 이 나라에서의 아프리카는 국민들이 한국인에게는 제가 여왕을 백인에게는 왜냐하면 공골인 제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사람들은 이를 위해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스라인의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들은 모든 여왕으로는 세계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의 Jesus 만약 모든 여왕으로는 여왕으로는 한국에 대해 I'm not a citizen, I need to leave this country and represent. Like you see me like this, I'm real serious. It's not about joke. I tell you UNHR is your company. Refugees is your people. So, you collect the money by the DLC, send this agreement for South Africa. 내내 마요원이 아무리 주시는 받은 돈이 안industri 일정도 받도록 돈을 받도록 돈 얻지 않나요 나는 행동이 안 datasets 왜 왜 UNHR에 얻은 deposit을 수 있도록 돈이 없을까요? 그래서 카즈압을 가지구 만약에 내가 말하자면 유는 잡고를 당하는 것 주시는 한국이 arriver 모든 분들도 base 아프리카 안을 수 spel어요 그렇게 versatile 또한ospace 새로운 분들도 가끽고 추석이 혹은 비교적이 그것은 이 관광의 signing은 안정돼서 오세요 복이 내지않고 이제 답을 기다려주세요 뭐 이건? Fumgua 오오 oster Kungo-Fu 요요 오오오 이 도망이adi 아니요 고소한데요? 맛있네요 이거를 하나 끓여서 이렇게 나눠 먹는 거 같아요 죽인데 콩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콩가루 이런 걸 넣어가지고 좀 고소하고 생선이 씹힙니다 야채 좀 여러 가지라 반면에 건물들은 되게 아름답게 있네요 격해졌어요 이 싸움의 발단은 저기 싸우는 여자가 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군 시민이다 근데 너네는 권리가 없지 않느냐 이게 저 난민들의 화를 돋구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흥분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원인은 똥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똥 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점 화장실이나 이런 걸 가끔 이용하나 본데 너네가 그걸 왜 이용하냐 이러면서 이상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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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떤 의견을 알아보고 싶어요. 가장 큰 의견은 공고. 공고. 그리고 부른디. 부른디. 네, 이 국민들은 이 국민들이 오래 남기고 싶어요. 그들은 이 국민들이 생기고 싶어요. 아. 그들은 정부가 다른 국민들을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국민들은 이 국민들은 이 국민들에게 잘 안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 국민들이 한국의 국민들을 이어가고 싶어요. 어. 이 국민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계속 집중해서 그런 곳에 가르치고 싶어요. 아. 그래서 그 국민들은 이 국민들에게는 공간에 정해져요. 물론, 국민들은 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고맙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여성과 함께 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많아요. 여기 많은 비용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제가 주인공에 있는 곳에서 그냥 지나서, 제가 많은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는 좀 더 바를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회사에 있는지, 어떤 회사에 있는지, 어떤 회사에 있는지, 네, 아니, 제가 회사에 있는 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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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박사지입니다. 대부분 제 지역에서 주요를 향해 영어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한 범죄의 정보는 다른 개혁입니다. 한 범죄에서 여행이 있는데 제국인의 한국 Slack화가 되aks는 것을 вы행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보의 정보는 많은 것에 대한 영어 조사를 통한 경험입니다. 더 좋게, 더 좋게 하기 때문에? 네, 자녀된 일정입니다. 네, 많은 공개인들이 이동을 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범죄에 기쁨을 할 때 지금 바로 정보의 정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edesror가 계란물이 계십니다. toc과 정상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도 안의가 가능합니다. 가장 큰 갔을 때 완전히 positivos 기회를 됩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가길래요. 네요. 자기 집과 두 명이 무리들이 얇지 않 congratulated. 네요. 각종이라는 constantly 가졌습니다. 아무리 왜 이렇게 thousand여서 세상을 가면, 어디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서 온다는 뜻을 이를 보려고 합니다. 어느 우리를 아시면서 여기는 하지만 이 정부가 대통령을 시작하는 것을 이 하나는 안정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더 하시도록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난민 캠퍼에 있는 모든 난민 모든 사람들이 다 난민은 아니라는 것 즉 난민이라 함은 전쟁이나 종교 밖의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온 사람들 뜻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 중에 몇몇은 고국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혹은 더 나은 경제적인 조건들을 위해서 그냥 저렇게 불법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이건 난민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비율은 서로 동의를 못하지만 두 번째로는 난민들이 저기서 오랫동안 시위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살해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고 강도도 당하고 강간도 당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가족이나 부인 자기 자식 형제들이 죽는 걸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숨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불법 이민자들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이나 종교적인 박해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나온 것은 맞지만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는 원리 원칙이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이유로 왔는지는 증명서가 없습니다 전쟁이 나왔고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모든 것은 그 사람들의 말에 의존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는 범법자나 경제의 이주자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재산을 빼앗거나 강간한다거나 죽여도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한국에서도 아무리 불법체로 하더라도 그 사람을 죽인다면 처벌을 받겠죠 그게 대한민국의 정이니까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놓고 이 중간 어딘가에서 합의점을 봐야 됩니다 이 난민을 우리 집에 살게 하고 시민과 똑같은 권리를 준다 라는 극단적인 측면과 난민은 죽여도 된다 난민 재산은 빼앗아도 된다 이 사람들을 위한 정의는 없다 라고 하는 거랑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제는 제가 던지고 생각한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승!